고춧가루 양파가 지금 흑양파잖아요 너무 맛있어 여기 안 뭐 맛있어요 양파 맛있어요 여기는 다 맛있더라고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거 깍두기름도 맛있고 이거 뭐야 파파파파저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오늘 불판이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좀 찼네 네? 오늘 불판을 너무 뜨겁게 하신 거 아니에요? 좀 찬 것 같아서 아 찬 것 같은 느낌? 저 이제 키즈 드시면 되고요? 덮고 가서 쭉 쭉 쭉 정상이에요 쭉 가네요 그래요? 새우면 덮어드려요 이렇게 드셔보시라고요? 네 아예 거는 조금 더 가를게요 감사합니다 이 맛이야 이게 더 맛있네 바삭한데? 바삭한데? 원래 있지? 안 먹어요 약간은 이제 추간 타입이 있죠? 당면 타입에 당면 타입 좋아 아니 아니 김기밥 필요 없나요? 김기밥 하나씩 김기밥 하나만 주세요 네 좋아요 좀 더 맛있네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오이 아 아 언니가 저렇게 조금만 이렇게 잘라줬어 잠깐만 먹으라고 네 고기